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이 마무리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그냥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시편 기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내용을 통해서 나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심을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과 그리고 자기의 생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때로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건 다른 사람을 의지하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는 권세와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지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은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기자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인들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한 공동체 내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아갈 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흙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표현하는 귀인과 그리고 가장 낮은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지금 함축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려우면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절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 상태로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지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은 이사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든 다른 사람의 의미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잘 내 삶을 방어하고 또 안전하게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특별히 저는 운전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운전을 할 때 조심조심하고 또 과속도 안 하고 그런데 총신대 3학년 때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습니다 총신대 안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신어가 없는 사거리였습니다 저는 우측을 보고 지나갔는데 이 우측에서 그랜저가 제가 지나는 그 신호 다음에 신호가 있거든요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속력을 낸 거예요 그래서 100km의 속력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빙글빙글 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아 근데 사고가 났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그랜저가 조금만 제가 타고 있는 차 앞이나 뒤를 박으면 제 차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빨랐거나 늦었으면 둘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느낀 것은 야 이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래도 사고가 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슥이야 때 아수르의 사네비 입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했죠 아수르의 사네비는 다른 지역들을 다 점령했고 그리고 신정들도 전부 다 회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세 등등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리고 이슥이야의 왕에게 여와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우리를 막지 못했고 그들의 신도 우리를 이렇게 막지 못했으니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있다고 해도 절대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기세 등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한기양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후로 아수르의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졌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이것이 자기의 삶을 그 유지시킬 줄 알고 그렇게 기시등등 했지만 결국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사람들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생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움과 소망은 무엇인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소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예전에 구약에 또 신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편 가운데 다윗의 굉장히 유명한 10편이 10편 23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은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았던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저랬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듣는 것은 또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듣는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편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10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그 자기의 소망과 도움으로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6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편 기자는 10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10까지는 전부 다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탁취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줄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의 먹을 것을 지금도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바로 감옥이나 이런 곳에 얼룩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갇힌 상황들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죠 또 맹은들의 눈을 여십니다 이 맹인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70인 0에서는요 주님은 소경에게 지휘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며 약한 자를 보호하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상을 통치하시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어렵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딸 사랑이를 10년 만에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그 10년 만에 낳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거든요 사랑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아기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앞으로 아기를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청년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를 끝나고서 청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우르르 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저희 형편에 맞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혼여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들이 정말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냥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시면요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실 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TV에서 사극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왕이 좋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대소신료들이 방위를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소신료들이 좀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고 하면 왕이 또 이상해집니다 때로는 왕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만약에 다스린다면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전부라면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억압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굉장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보면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섬례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보면 정말로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그냥 되어진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성경과 또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해준다고 이야기했다가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계획이 바뀌면 그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하며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해볼 Blocks Kimo